자 요번에는 앞 그 95번 칠과의 95번 이랑 비슷한데 콤마가 있지 그러니까 얘는 부사적인 용법이 되는 거야 그래서 허락 없이 우리 연공에 들어오면서 부사적인 용법은 뭐뭐 하면서 더 플레인 샌트 에이트 스트레스 시그노 그 비행기는 구조 신호를 보냈다 the plane was picked up by our country's radar 그 비행기는 우리나라의 레이다에 의하여 수동되죠 그러니까 포착하다가 아니라 포착되었다 또 콤마 있으니까 부사적인 용법이네 그러니까 허락 없이 우리의 연공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의 레이다에 의해 포착되었다 자 이번에 또다시 앞에 콤마가 있으니까 부사적인 용법이에요 그래서 뭐뭐 하면서 자 우리나라의 연공에 들어오면서 그 비행기는 started 자 동사 다음에 나왔으니까 당연히 명사적인 용법 근데 샘이 동사 다음에 투부정사 나오면 그냥 합쳐서 해석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촬영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의 군사 기지를 촬영하기 시작했다 chinese military aircraft are entering 자 이번엔 동사 다음에 나왔으니까 명사적인 용법이 되지 않구요 이거는 명사적 용법이 아니고 현재 진행 시제입니다 이렇게 비행하면 이렇게 명사적 용법으로 해석할 때도 있는데 여기에서처럼 진행 시제 그래서 중국 군용기가 우리나라의 연공에 허락 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since 뭐뭐 이래로 이후로 this year 올해 올해의 시작 이래로 올해 초부터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fisherman 이번엔 명사 다음에 나왔으니까 형용사적 용법이 되는거야 자 use 사용한다 불법적인 낚시도구들을 동사 앞에서 끊어주라 그랬죠 불법적인 낚시도구를 사용하는 어부들은 수동태네 should까지 합쳐서 조동사 있는 수동태 처벌받아야 한다 그에 따라 그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 자 using illegal fishing tool 자 이번에는 주어 자리에 나왔으니까 명사적 용법이 되는 거구요 불법적인 낚시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자연 생태계에 해를 끼친다 자 이번에는 위에 1101번이랑 비슷한데 콤마가 있죠 그래서 얘는 부사적인 용법이 되는 거에요 뭐뭐 하면서 자 불법적인 낚시도구를 사용하면서 fisherman in the area 자 그 지역의 어부들이 요것도 과거 진행 시제가 된 거야 killing은 명사적인 용법이 아니라 자 그래서 많은 어린 물고기를 at the time 그 당시에 죽이고 있었습니다